오오오오오 아 지금 까다로워하고 있습니다. 예. 김현소. 김현소. 예.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. 네. 김현소. 리시브 버섯. 두 번째 게임 시작됩니다. 긴 서브 2회 준비합니다. 이번에. 공을 끝까지 봐야 되겠습니다. 오민서. 구질 속에서 프레이들이 달라지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예. 오민서가 앞서 있습니다. 넘어가지 않았습니다. 공이 지나갑니다. 오민서 공이. 김현소의 서브. 김현소 공격 성공. 5대2입니다. 이렇게 공격적으로 해 줘야 되겠습니다. 김현소. 선수가 오히려 디펜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. 본인이 공격을 그렇죠.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 맞습니다. 무려 봤던 김현소. 오민서. 오민서 리시. 김현소. 오민서의 서브. 오. 오민서의 3구. 떴습니다. 반격을. 두 점 앞서 있습니다. 김현소 서비스 오민서 따라갈 수 석점의 점수 차 김현소의 서브 자 이번 있습니다. 오민서 하지만 김현소의 김현소의 서브 이면 김현소 오민서의 리시브에 들어갑니다. 김현소고요. 오민서의 3구 그리고 오 네 오민서 리시브 직선 코스 김현소 예 그렇습니다 예 김현수 엘리 예 오민서 계속적으로 가볍게 가볍게 경기력이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팀이 승리가 되어 있을 때 매치와 매치 조회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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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제를 김연소 김연소의 찬스볼 살려내 리시 상당히 중요한 오민서 선수입니다 오민서의 공 김연소가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검수